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도 현재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명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가의 지도자들의 현명함에 정말 목말라 합니다. 그들의 우둔함과 사심, 야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신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몰락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의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해온 것을 찬찬히 따져보면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예상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지배 세력들은 마치 거점을 정복하는 것처럼 권력기관들을 하나씩 접수했습니다. 사실 야당을 완전히 제치고 선거법을 강행하는 것이나 있을 수 없는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검경수사권법안을 강행시켜서 공룡경찰을 만드는 것이나 모든 제도 계약의 목표는 하나에 맞춰집니다. 그것은 바로 좌파 장기 집권입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정치 구도화에서 야권의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장기 집권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집권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거의 파국 상태로 내몰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 도저히 일반 국민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3대 악법들이 강행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의 집권 세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헌법을 고치는 일도 조금 더 서슴지 않을 것이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통일 방식이나 외교 방식에서도 기존의 상식이나 양식 같은 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체제의 변질 하에 놓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폭주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 진영이 각자의 사익을 내려놓고 일단 폭주부터 막아야 된다. 그런 대원칙 하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사적인 그런 바람이나 어떤 의견 같은 걸 내려놓고 일단 폭주부터 막자. 이런 대원칙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동의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한국의 앞날은 크게 좌우가 될 것이고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도 크게 좌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폭주부터 막아야 된다. 이런 대원칙 하에 힘을 모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보수 중이 살고 죽는 문제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주저앉느냐 이뤄수냐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에 주어진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 나아가 좌파 장기 집권에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동의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런 대원칙 하에 동의할 수 있겠냐.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다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한 결정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판단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면 더 정확하고 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문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되고 좌파 장기 집권의 독주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대원칙에 동의할 수 있으면 보수 진영은 단결 통해서 문정부와 향후에 예상되는 좌파 장기 집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게 이기는 다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정부와 폭주와 더불어서 좌파 장기 집권의 폭주와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그리고 그 이상을 살아갈 살아내야 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경험하면서 불법, 탈법, 편법, 부정의, 무대법, 뻔뻔함 이런 것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 전개될 건데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 않으려면 보수 진영의 대원칙 하에서 동의를 하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대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문정부와 향후 예상되는 좌파 집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은다. 이게 동의를 해야 되는 다음 질문은 보수의 분열입니다. 급박함과 위기감과 불안감에 몸을 떠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정부의 독주를 막는 데 모든 총력을 규리하진다. 이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준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탄핵과 관련된 행적입니다. 과거의 탄핵과 관련된 행적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애국 세력과 부역 세력을 철저히 나누고 그리고 이 기준에서 부역 세력은 철두철미하게 탄핵 세력과 부역 세력을 나눈 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기준에서 한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심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분들에게 동의하지는 않는 거죠. 왜? 그 길로 가면 좌파 진영의 폭주와 독주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너무나 쉽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핵이란 기준에 따라서 협력할 자와 협력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 분들은 탄핵의 강을 넘어서자 이런 말을 자신들을 모욕하는 거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강하는 것이죠. 탄핵이나 탄핵이란 그런 잣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열렬히 외치는 지식인들도 있고 방송인들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은 힘을 모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원리주의적 성향, 교조주의적 성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탄핵 외에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일단 탄핵에 대해서 이 좀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들 다 일단 척결하고 그 다음에 뭉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진영은 힘을 모으기는 커녕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불구하고 힘을 합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정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당? 누구 당? 누구 당? 누구 당?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분열은 결국 폐회고 분열한다는 것은 곧바로 좌파 치하의 삶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래오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원칙인 문정부의 폭주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다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대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앞으로 보수 진영은 5년, 10년, 20년 좌파 진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엄련한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사람이든 민족이든 간에 생각을 바꿀 수가 없으면 그 생각이 가져다주는 세상과 함께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